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0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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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이 바알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내리는 비인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바알을 위하여 차려진 재단 위에서 신전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드디어 추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풍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의 제사를 받고 응답하여서 이렇게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그 소출을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음행하고 얻은 소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타장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둔 그 소출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바알에게 제사할지라도 이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너희가 아무리 바알에게 제사한다고 할지라도 바알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로 도망가거나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후반부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더다.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저 작은 풀 몇 포기 또 로뎀 나무나 십딘 나무 같은 그런 특별한 나무들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길이 없는 곳이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헤매던 나그네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그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몇 년을 정성들여서 가꾸고 가꾸고 또 가꾸어서 드디어 첫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농부와 같았고 또 광야를 헤매다가 포도송이를 만난 나그네와 같았다는 겁니다. 바라만 봐도 좋고 만져만 봐도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뒤로하고 우상에게 가서 몸을 팝니다. 10절 후반부에 그들이 바을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젖도다라는 말씀은 민숙이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추레굽해서 시띔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사람들이 바을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고 그 제사를 똑같이 따라서 바을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합 사람들과 같이 신전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바을을 섬겼던 그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뒤로하고 바을을 섬겼던 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추레굽하던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왔던 일임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추레굽 때부터 바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왔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래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바라보시고 처음 열매 맺는 그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통함과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장면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로 인한 혹독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바탕에는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지 않은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출애굽 시대부터 바하를 섬겼던 이스라엘을 이날까지 품고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 40년 동안이나 외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기부하의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된 기부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부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밤에 이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에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첩을 그 남자들에게 내주었고 이 여인은 밤이 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노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열두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 집하에게 보내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집하를 거의 멸적할 때까지 사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부하 사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고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고 싶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러 남자가 밤이 새도록 한 여인을 능욕하고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훼손하고 이스라엘의 온 집하가 모여서 자기와 동족인 베냐민 집하를 사륙한 이 사건 이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는지 그 나라를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 채우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그때 그 기부하의 상태처럼 심각하다 똑같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호세아를 향하여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자기들이 좀 발을 섬기기는 했고 또 풍족히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의 것을 좀 빼앗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부하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색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강간에 시체를 토막내고 동족을 사륙하는 그런 끔찍한 죄까지는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바알이 주었다고 믿었던 죄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돈에 눈이 멀어서 이웃과 형제들의 것을 빼앗았던 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죄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빼앗았던 죄 정도가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들에게는 동성 가늠과 같은 더러운 죄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제사장들이 첩을 두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시체를 토막내었다든지 같은 민족을 멸절될 때까지 사륙한다든지 그런 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각하게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는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죄, 가벼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 똑같이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죄가 살인하는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족을 사륙하는 죄와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삭순 다 똑같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고 심각한 죄, 가벼운 죄가 따로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기부하의 시대나 호세하의 시대나 똑같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 안에 죄가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죄, 가벼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 형제에게 화 좀 낸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심판까지 받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받는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뒷담화 좀 했기로 써더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지옥불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런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작은 죄로 취급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뉴스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거나 험담했던 죄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불순종했던 죄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오늘 우리도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난할 것 없고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하게 부패한 기부하의 시대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긴 죄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겼던 그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죄는 가볍게 여기고 남에게 있는 죄는 크게 보고 비난했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 안에서 작고 가볍다고 여겼던 그 죄까지도 사라질 때까지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볍다고 여겼던 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괜찮다고 여겼던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워하고 다퉸던 죄가 살인하는 죄와 다르지 않고 불순종과 마음으로 판단하는 죄가 우상을 승배하는 죄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하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들여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죄의 시대를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호세아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날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죄로 충만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그 다음 세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 살다가 죄의 삭수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후반부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의 적군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기근을 견디다 못한 부모들이 그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도 당장 눈앞에 이익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들의 나라에는 죄가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상황까지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물려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13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호세아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죽음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는 알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러면 그 여파를 그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끌어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 사는 그 죄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낙태 허용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막아야 합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길이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죄의 삭스를 치르게 되는 그 일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죄가 번창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뒷짐지고 방관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어내리는 행동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은 자기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대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자기 혼자 잘 믿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시대가 아니라 거룩의 시대 성결의 시대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의 시대를 물려주지 않도록 죄된 것을 막아서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죄를 용인하는 것이 성숙한 것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기성세대된 우리들이 신앙의 선대들이 된 우리들이 더 힘을 모아서 그 악한 시도를 막아내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죄의 시대를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짓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는 일에 믿음의 선대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무엇이든 모아서 우리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죄의 시대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죄의 시대를 물려주느니 차라리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호세야처럼 우리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죄의 시대가 오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그 방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힘을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그 악한 권세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게 만들려는 아버지 그 악한 시도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정말 죄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정말 죄를 성숙한 곳으로 포장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악한 시도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도 못쓰고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방법을 알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없는 지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정말 거룩의 시대 성결의 시대으로 변화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구절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주님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 죄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죄도 가볍게 어기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다퉸던 죄 불순종의 죄들이 살인과 가늠과 우상숭배의 죄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먼저 성결의 시대 거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